관계 설정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예제 파일 불러오겠습니다. 열기 클릭하시고요. 찾아보기 클릭하신 다음 여러분이 설치해 놓으셨던 데이터베이스 안에 이론 폴더에 가셔서 DB 구축 안에서도 이번에는 세 번째입니다. 섹션 3을 선택하시고 출제 유형 1번 선택하신 다음 열기를 클릭합니다. 화면에 보안 경고가 표시가 되어 있다면 꼭 컨텐츠 사용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 첫 번째 문제입니다.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도구의 관계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테이블을 추가합니다. 테이블 표시 가셔서 문제에서 프레임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동코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개 테이블을 추가하신 다음 닫기 버튼 눌러 주시고요. 프레임 테이블의 동코 코드는 동코 테이블의 동코 필드를 참조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코 테이블의 동코 코드를 선택하셔서 프레임 테이블의 동코 코드에다가 드래그를 하셔서 두 개 테이블 간의 관계를 설정하십니다. 화면에 관계 편집이라는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는데요. 문제에 나와 있는 옵션을 이제 아래쪽에서 체크해 주시면 돼요. 테이블 간에는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도록 설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옵션에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체크하시고 테이블 끼리의 참조 필드 값이 변경되면 관련 필드 값들도 변경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도 체크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 다음 프레임 테이블이 참조하고 있는 동코 테이블의 레코드를 삭제할 수 없도록 임의로 삭제할 수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시면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의 옵션은 선택하지 않고요. 만들기 눌러주셔서 두 개의 테이블 간의 관계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 관계 설정 시습하셨고요. 저장 한번 하시고 닫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제 유형 1번 살펴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예제를 실습하기 위해서 교재에서는 일대답,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저희는 두 번째 출제 유형 예제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한번 누르시고 파일에 가셔서 열기, 찾아보기, 두 번째 출제 유형 선택하시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화면에 보안 경고가 표시가 되어 있다면 컨텐츠 사용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도구의 관계를 클릭합니다. 테이블 표시 한번 클릭하신 다음 문제 제시된 내용을 실습하기 위해서는 동아리 테이블이 필요할 것 같고요. 교수 테이블도 필요합니다. 다음 회원 테이블도 선택하셔서 세 개 테이블을 다 표시하신 다음 닫기 버튼 누르십니다. 먼저 동아리 테이블의 지도 교수 코드 필드는 교수 테이블의 교수 코드 필드를 참조한다. 그러면 교수 테이블의 교수 코드를 선택하셔서 동아리 테이블의 지도 교수 코드로 드래그 하십니다. 두 개 테이블 간의 관계를 설정하시는데 각각의 필드에 대해서 문제에서 각 테이블 간에는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해라 라고 선택하시면 되고요. 교수 테이블의 교수 번호 필드가 변경되면 동아리 테이블의 지도 교수 필드의 값이 변경된다.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선택합니다. 그 다음 동아리 테이블에 참조하고 있는 교수 테이블의 레코드와 회원 테이블에서 참조하고 있는 동아리 테이블의 레코드를 삭제할 수 없도록 해라. 그러면 관련 레코드를 모두 삭제는 선택하지 않고 만들기 한번 눌러주시면 첫 번째 동아리와 교수 테이블에 대한 관계 설정을 하셨고요. 다음 두 번째 회원 테이블의 동아리 코드는 코드는 동아리 코드의 동아리 테이블에 좀 옮길까요? 동아리 테이블을 가운데 놓을게요. 동아리 테이블의 동아리 코드 필드를 참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동아리 테이블의 동아리 코드를 선택하셔서 회원 테이블의 동아리 코드에다가 드래그 하십니다. 두 테이블 간의 관계를 설정하시는데 동아리 코드 필드를 이용해서 관계를 설정하겠습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라라고 옵션이 있으니까 선택하시고요. 마찬가지로 변경되도록 설정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를 하는데 세 번째 삭제할 수 없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에 대한 옵션은 선택하지 않고 만들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 설정을 다 하셨다면 저장 한번 하시고 닫기 눌러주시면 출제 유형 두 번째에 대한 작업을 같이 실습해 보셨고요. 다시 세 번째 예제를 실습하기 위해서 파일의 닫기 누르시고요. 파일 가서 열기, 세 번째 찾아보기 누르겠습니다. 출제 유형 3번을 선택하시고 열기 클릭하시고요. 보안 경고에서는 컨텐츠 사용 한번 하신 다음 관계 설정에 대한 실습이잖아요. 데이터베이스 도구의 관계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필요한 테이블을 가져오도록 하겠는데요. 테이블 표시에 가셔서 데이터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더블 클릭, 고객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더블 클릭, 비디오 테이블도 더블 클릭하셔서 세 개 테이블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 테이블의 고객 코드와 비디오 번호는 각각 고객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와 비디오 테이블의 비디오 번호를 참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 테이블을 좀 가운데 갖다 놓고요. 먼저 고객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를 선택하셔서요. 데이터 테이블의 고객 코드로 드래그하셔서 두 개의 테이블 간의 관계를 설정하겠습니다. 라고 관계 편집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면 각 테이블 간의 참조 무결성이 유지되도록 설정하시오.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체크하신 다음 각 테이블의 참조 필드의 값이 변경되면 관련 필드의 값들도 변경되도록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체크하시고 만들기 누릅니다. 다음 비디오 테이블의 비디오 번호를 선택하셔서요. 데이터 테이블의 비디오 번호로 드래그하셔서 마찬가지로 두 개의 테이블의 비디오 번호 필드를 가지고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겠습니다. 관련 필드가 있다면 모두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라고 두 개의 옵션을 선택하시고 만들기 누르시고요. 관계 설정을 다 하셨다면 저장하시고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기까지 관계 설정 같이 시습해 보셨습니다.